LG전자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LG전자가 호주에서 드론 건조기에 뛰어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인정받았다. 최근 호주의 소비자 잡지 초이스 초이스는 LG 트롬 건조기의 최고점을 부여하며 추천 제품 초이스 레커맨디드로 선정했다. 52명의 전문가는 총 41종의 건조기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인 84점을 트롬 건조기에 수여했다. 평가단은 트롬 건조기가 탁월한 에너지 효율, 다양한 건조 코스, 낮은 소음, 짧은 건조 시간 등의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은 냉매가 순환하며 만드는 온도차를 활용해 옷감 속 수분을 제거하는 히트펌프 방식이다. 따뜻한 냉매가 건조통 내부를 데우면 차가운 냉매가 수증기를 물로 만들어 외부로 배출한다. 세탁물의 양이나 고객이 선택하는 건조 코스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작동할 수 있다. 또 히터식보다 전기료를 13 수준으로 아낄 수 있으며 옷감 보호도 뛰어나다. 최근 LG전자는 냉매를 순환시키는 실린더를 두 개로 늘린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트롬 건조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하며 건조기의 핵심 기술을 한 단계 더 올려놓았다. LG전자 측은 트롬 건조기만의 차별화된 성능과 편의성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며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건조기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SOYEON at insight.co.kr 김소연 기자 김소연 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